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동생도 못먹어, 나 못먹겠지? 다치면 안하면 돼요, 이렇게. 먹어도 상관없어요, 얼마나. 땡큐! 자매가 진짜 이쁘네. 제거 4K라서 TV로 보면 진짜 멋있어요. 저도 4K를 만들어 놓고 제가 못 봐요. 집에 4K가 없어서. 네. 좋아? 나오니까 좋지? 아니야, 여기 잘 보여. 좀 이따 시작해요? 더 있으면 시작해. 이따가 언니 여기가 갈 거고, 언니 이따가. 이렇게 나란히 있으면 딱 맞아요. 여기 딱 서고, 지현이 여기. 여기 오면 돼요. 도리에서도 돼, 이따가. 아, 카메라 안 걸려요. 아, 안 걸려요. 절대 안 걸려요. 이렇게 하면 돼. 지현이 이렇게 타고. 이따가 이따가 이따가. 이따가 이따가. 이따가 이따가. 이따가 이따가. 어디에 이렇게 나와? 여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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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서면 돼요. 여기 서면 돼요. 여기 서면 다 보여요. 응. 이따가. 여기 서면 다 보여요. 애기도. 여기 서면 다 보여요. 여기 서면 다 보여요. 서로. 보여 안 보여요. 자매가 다 보이죠? 이렇게 보면 딱 돼요. 엄마가 내가 더 잘 보여. 맞아. 와, 너무 반가워. 대박이지? 이제 10분 후이면 별로 됐겠다. 대기죠? 엄마가 좋아해요. 여기가 좋아요.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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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한 시간반부터. 그러니까 아까 처음부터. 동요부터. 근데. 처음 오신 분은 저 앞에 앉으시는데. 사실 여기가 좋아요. 진짜. 엄마 그래도 여기가 제일 잘 보인다. 아. 다리에 푼 것만 버티면 돼요. 응. 네. 네. 15분 하죠? 15분이요. 아. 바이 앞으로 오세요. 엄마 다음에도 뮤직 공연 한다고 나 그거 볼 거야. 이게 마지막 공연 아니야? 아니에요. 18시. 18시? 18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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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 다 있어 조심해 조심해 너 또 하잖아 앞에 오빠 있잖아 저한테 내려와 있어 언니가 치고 엄청 커서 치고 있는 거야 맞아요 응 이게 터커 터커 안돼 터커는 내가 넣을 거야 오오 건네지 말고 엄마가 되고 싶게 끝나고 줄게 엄마도 진짜 쉬겠네요 이따가 이따가 딸이 둘이에요 아들이 하나 빨리 가라 좋아? 응 네 7살인데 오늘 날 타고 있는데 점점 3살을 해서 응 응 오 지민아 그러면 안 돼요 안 돼요 지민아 밖에서 하지마 지민아 닥쳐 온갱 화내잖아 하지마 지민아 그렇게 응 엄마 아빠 지현아 이거 앞에 지현아 앞에 너도 언니한테 그렇게 하지마 넌 내려와서 보여 넌 안 내려와서 보여 지현이가 앉아가세요 지현이가 앉아가세요 지현이가 앉아가세요 지민아 너 굳이 돌 안 올라가서 보여 넌 잘 보여 그냥 그 상태에서 봐 그냥 그 상태에서 봐 옆에 친구 보니까 아 괜찮은가요 볼 때 올라가세요 볼 때 올라가세요 볼 때 올라가세요 김이 잘 보이지? 김이는 안 올라가도 돼 알지? 올라가고 싶어? 어? 올라가고 싶어? 나 괜찮아요 근데 올라가면 힘들 거 같은데 방금 날씨가 남주일이라 새로운 일환식으로 위주의 안으로 시험하고 막상거려면 남권라 helpful 일으키는 남권도 남권도 경고드립니다 대단해 감사합니다 으 한입 ächs 남권도 마찬가지로